한글자막 by 강아지 내가 뭘 본거지 참호라고 몸박도 나왔는데? 다리도 나왔... 다리도 나왔는데? 뭔가 일어나고 있음 발이 잘못 안 나왔다 아니... 이러면 카드를 더 집을 게 없겠네 압축병으로 인한 사망 아 킬 갑 킬 투하 연막탄 있다 지나가도... 아니... 아 뭐지? 뭔가 좀 이상한데?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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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귀덱 몸박을 먼저 강화해야 되나 흘네를 먼저 강화해야 되나 흘네.. 아 재물까지? 아니 뭐지? 아니 카드 한장 한장이 어떻게.. 아니.. 아니 어떻게.. 어떻게 이럴수가 있어? 잠깐만 여기 한장 여기 두장 여기.. 세장 아니.. 아니 어떻게.. 카드를 한장도 안걸렀는데 이렇게 나오지? 흘네 강화가 먼저일거 같은데 아.. 이게 오골드가.. 아 오골드만 더 있었어도 어.. 쏘세요 그 다음 재물 강화하자 카카한테 도망 안쳤으면은 저거.. 제거도 했다 아 참으실걸 허억 이거 보스 유물 뭐가 나와도 대박인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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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만.. 제거만 하면 클리언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포식 같은 거 필요 없어 젬프트롤..라벨?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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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중타격은 좋은데 완탄은 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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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들기 너무 약해 아이씨 잠깐만 아이씨 아 이거 안되 이거 못잡아 이벤트 그지같은거 나오네 완타주면 되겠죠 아아 아아 아 여기서 위험하겠는데 재물강호야 일단 으 으 으 쟤 쟤 쟤 쟤 쟤 죽었는데 쟤 쟤 쟤 쟤 쟤 쟤들 주네 쟤 쟤 아이고 이런 쟤 쟤 쟤 앞에 맵에서는 제보를 방어야겠지 앞에서 자야되나 제보를 방어야 되나 요게 고민이네 으아 으 으 으 희망이 세물밖에 없어 제물 한 번 삑사리나면은 바로 고랜드 아씨 저금통상나네 꺼져 안돼 아씨 저금통상나네 아 잡았다 와 스릴 넘치네 이거 드로우 한 번 삐끗하면 바로 고랜드 아니 너무 살벌한거 아냐 이거 개쫄린다 무감 갓님 2타 빼면 되겠지 강타 뺄까 와 제발 살려주세요 님 속도 푸션에 바리케이드까지 빼야겠는데 야 근데 그래도 제물을 못쓰네 큰일난데 지금 해물을 못쓰는거 아냐 기다리고 싶다 네 단무지 대형 아니 왜 이렇게 힘겹게 올라가지? 그것은 보스브린 3장이 나오거나 저거 아 혈안 넣을까? 근데 제물 제물 발이 발이 흘레 참호 가사 코스트 면은 트루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혈안보다 아니 근데 혈안도 중요하긴 한데 코스트 면은 안 나온 게 좀 룬 피 나왔어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것도 잡았네요 어서오세요 빵패병이랑 박밀치는 킹이 언 갈레드의 모습이다 전투 체면 강화자 아니 아 뭐 이정도는 해결지 여기서 몸박 뺏겼으면은 똥꼬씨가 깨네 어퍼 발굴 다 필요 없지 발굴 넣어서 재발제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근데 그거는 너무 부담이 큰 것 같아 애매하네 커피? 커피? 커피 너무 뒤엎는데 하긴 염주 있고 그냥 물음표만 볼 거긴 한데 노회상인 짚고 전투를 피하자 아씨 전투 못 피하게 되어있네 앤 물음표가 없어 저기로 가야 돼요 와 재물만 빨리 잡히면 다 때려잡을 수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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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자꾸 이상하겠네 제거만 더 잘되면 된다 진화가 이렇게 많이 돌 줄은 몰랐는데 근데 결국에 네메시스 이런 거 생각하면 저거 걸을 수도 없어 아 필수로 먹어야 돼 3호는 필요 없어 아 2호면 돼 현류? 이중타격? 저 다음 저것도 빨리 강워야겠다 나이스 이제 몸박으로 다 커버되겠지? 바리케이드 무진장 빨리 잡히는 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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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aan 불보는 게 않겠죠 네 물음표 받다가 추락 추락해서 파리잼을 못 받게 걸리면 개빡칠 듯 파리잼을 못 받게 , 파리잼을 못 받게 진짜 이 시드 미쳤네 제일 놀라운 사실은 이 카드가 전부 다 1층에서 나왔어요 1방에서 다 먹었어 아씨 참옥과정 전함 전추회 빼고 1방에서 다 나왔음 참옥을 내 몸 밖 바리신화체물 참옥 순서로 나왔음 병 속에 쓰레기 아니 물음표 가는거 너무 쫄리는데 진짜 수락 나오면 진짜 딱 발이 재물져서 몸바깍인데 개쫄리는데 개쫄리는데 아우씨 아우 무서워라씨 칼날려왕 야 이건 왜 저거 안주냐 왜 노예상인 목걸이 안좋아 또 왔냐 또 왔냐 아우 잡셀 아우 아우 51 딘딤딤딤딤딤딤딤딤딤딤π Fund서 핸드가 말리기도 하는구만 발이랑 재물이 어떻게 저렇게 했다? 내 밑에 짱박혀 있냐 그래도 이김 방어도 겁네 빨리 있었네요 포션까지 써서 말릴 확률이 없어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아이잉 으으으으으으응 으으으응 으으으응 안채고도 이긴거 같긴 한데 이 606 지나치게 강한 아이온클레드 룬갓갓 면체랑 매끄러운 돌이랑 재물까지 나왔네 시드가 미저구만 제거부터 할까? 근데 이거 심장전에서 방어도 쌓기 살짝 애매할수도 있겠다 룬갓갓 면체를 보수한다고? 무적사면은 괜히 괜히 말리는거 아닌가 룬갓갓 면체 룬갓갓 면체 룬12면체 승류를 조작할까? 룬12면체 1승 룬12면체 승부 조작하자 룬12면체 룬 10이면 제 1승 지나도 필요없네 잉크병소 물리겼습니다 잉크병소 물리기 잉크병소 물리기 잉크병소 3시 1시 2시 3시 2시 4시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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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구황구황님 갔습니다 뭐지? 심장 퍼져 팩 아니 왜 이렇게 쎄? 27분만 했겠네 1막에서 게임 터졌다 개노답시들 저거 왜 로딩 뜨지? 영웅 6 모든 엘리트 퍼펙트였어 개쩌네 에이 대기지 이게 첨탑을 파괴했다